안녕하십니까 신청객 여러분 청송촌놈 신창환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아이고 한 해가 그냥 휙 가봅니다. 원래는 너무 여러분들 힘들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하고 이제 주가에 대해서 세후에 새로운 주가는 이야기하겠지만 오늘 일단 30분 정도는 앞으로 주식이 어떻게 될 것이냐 최근에 주가가 고우의 증점 고우의 고점의 증조 부분인데 오늘은 여러분하고 지난주에는 여러분하고 이제 볼륨저 밴드죠. 20볼륨저와 10볼륨저 밴드를 했는데요. 오늘은 볼륨저보다 더 정밀한 고점과 저점을 어떻게 핀셋으로 찝을 만큼 정확한 모양을 보이도록 하겠다 이렇게 저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 사전에 주식을 많은 분들이 묻습니다. 이 주식이 어떻게 될 것이냐 묻습니다. 사실 주가가 신고가 날 때 여러분한테 묻는 건 아닌데 신고가는 그 몸을 좀 맡겨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뭐 하락의 증후가 있느냐 없느냐 아직까지는 하락의 증후가 없다 이렇게 제가 보고요. 그 대신 제가 여러분께 말씀 하나 드리고 싶은 거는 바이오주입니다. 바이오주는 이 주가가 실적이 동반되지 않는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겠고요. 이 주가가 뜰 때는 꿈으로 뜨지만 떨어질 때 여러분 어떻게 뜹니까? 떨어질 때는 어떻게 해요? 칼날처럼 떨어진다 이렇게 봅니다. 우리가 대표적인 거 이제 셀트리온 한번 보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셀트리온 주가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셀트리온 주가를 보면서 여러분하고 같이 한번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셀트리온 주가와 그 다음에 삼성바이오 주가 이 두 주가에 대해서 여러분하고 좀 이야기하고 넘어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삼성바이오입니다. 자 삼성바이오 주식이 여러분 보다시피 EPS가 3,067원이에요. EPS가 3,067원이면 퍼가 267. 이거는 뭡니까? 한마디 이런 버블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너무너무 버블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보다시피 삼성바이오가 액면가 2,500원이면요. 이게 얼마냐면 164만 원짜리입니다. 주식이. 과연 이 164만 원짜리 주식이 버블이 267% 이거는 아니라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제가 이제 이 주식이 저평가다 고평가를 떠나서 저는 회계적인 장보입니다. 회계적인 장보입니다. 왜 제가 이야기했냐면 이 주식 자체가 결론적으로 말할 것 같으면 고평가되어 있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바이오 셀트리온 보겠습니다. 셀트리온이 161배예요. 퍼가 161배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이 안 되는 가격이다. 이게 액면가 1,000원짜리입니다. 1,000원짜리에 350만 원 같으면 얼마냐면 이 주식이 5, 3, 50, 180만 원 정도 한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180만 원 주고 셀트리온 사라 이렇게 하면 안 살 겁니다. 나는 돈 갖고 있을 거다 이런 대신 그런데 우리 개인들이 열심히 사고 있습니다. 그래서 퍼가 제가 볼 때는 굉장히 높다 이렇게 봅니다. 삼성전자 한번 볼게요. 삼성전자 퍼가 24.6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1년에 수익금으로 24년 수익을 해야 삼성전자 한두를 살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도 제가 볼 때는 지금 가격은 결정적으로 조금 고퍼가 높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 분석을 더 상세하게 한번 볼 것 같으면 삼성전자를 한번 볼게요. 객관적으로 이게 봐야 됩니다. 우리가 물론 주가가 실적하고는 안 올리지만 삼성전자가 저당 순위 이익이 삼성전자가 작년보다 좋아졌다 하는 선수가 있었습니까? 그건 한 명도 없었습니다. 좋아질 것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삼성전자가 여러분 영업이익률이 24에서 12%로 반도가 났습니다. 이거 말이야 이게 뭡니까? 지금 삼성전자가 신고가 나는데 영업이익률이 반도가 나는데 신고가 났다. 이거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여러분 외국인과 기관들이 프로그램 매도로 계속 매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여러분께서 조금 재밌게 한번 보셔야 된다. 객관적으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아직까지 퍼 24에서 제조업이 우리나라 평균 퍼 보다 낫습니다. 그건 맞습니다. 그렇지만 영업이익률이 삼성전자가 작년보다 실적이 좋아졌다고 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건 우리나라 전체고 모든 증권사가. 최근에 삼성전자 리포트가 안 나옵니다. 왜 안 나옵니까? 삼성전자가 영업이익률이 작년보다 올려 너무 못하기 때문에 영업이익률이 뭡니까? 장사꾼이 마진이 적었다. 마진이 24%에 12%로 됐다. 그러면 결론은 뭡니까? 주가가 신고가 났다는 것은 주가가 어느 정도 개불이다. 저는 삼성전자 보통 퍼가 15가 적정하다고 보는 사람 중에 한 명이거든요. 삼성전자 퍼가 저는 15가 굉장히 적정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과거도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삼성전자 퍼가 이번에 3월 19일 날 10이 됐을 때 여러분 이건 저평가입니다. 제가 방송에서 MTN 방송에 큰소리 쳤었는데 삼성전자 지금 퍼가 24.64% 지금 조금 고평가하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그래서 지금 잘 나가는 주식들 잘 나가는 주식들 이게 주식이 상승할 때는 상승할 때는 주가가 꿈으로 상승합니다. 그런데 떨어질 때는 어떻습니까? 떨어질 때는 실적을 따져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볼 때는 객관적으로 버블이 좀 있는 주식들은 제가 볼 때는 다 갖고 있는 것보다 일부 현금은 갖고 있어도 좀 좋지 않나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남이 다 좋다 할 때 아니라 하는 사람도 있어야 됩니다. 그게 청송촌님이 아닐까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증시가 글로벌 증시에 비해서 6개월 기준입니다. 코스피가 28% 상승. 이거 한번 비춰주시겠습니까? 코스피가 28% 고평가되어 있다. 지금 글로벌에 비해서 우리가 28% 고평가되어 있다. 그다음에 이제 코스닥이 25% 고평가되어 있다. 과거 우리가 이제 3월 19일 이때 보면요. 글로벌 주가에 비해서 우리가 10% 이상 저평가되어 있는데 지금 10% 이상 많은 분들이 코리아 방역이 잘 돼 그렇다. 이렇게 떠드는 사람인데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수출 드라이브 국가이기 때문에 수출이 최근에 여러분 방송에서 수출 전년비 전년에 비해서 전월비에서 발표하는 거 보셨습니까? 안 보셨죠? 그리고 선행 경기 지표 발표하는 거 안 봤죠? 이런 게 좀 문제입니다. 사실은 저는 이런 거는 좀 문제거든요. 제가 사실 전 방송에서 부동산 오르는 이유에 대해서 제가 직설적으로 얘기했죠. 부동산 가격도 전체 국민 GDP에 포함되기 때문에 국민 부동산을 나누려면 GDP가 우리도 마이너스 10% 이상 나면 좀 문제가 있다. 제가 직설적으로 이야기하는 바람에 제가 전 방송에서 잘렸는데 지금 부동산을 상승을 시키는 이유 중에 하나가 GDP 맞추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뭐 그렇던데 앞으로 경기가 이제 속된 말로 경기가 좋아지면 어쨌든 간 이걸 잘라내야 돼요. 잘라낸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 지금은 저는 객관적으로 봅니다. 객관적으로 볼 때 우리가 코스피 모든 주가의 모든 퍼 배당 비율로 이렇게 보면요. 우리나라 주가가 여러분 굉장히 고평가되어 있고 좀 버블이 있다. 그건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거는 알고 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우리나라 주가를 보는 방법은 크게 이제 대비하는 주가 중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 불문율입니다. 우리나라 주가와 이제 불문율 첫 번째가 우리 환율입니다. 환율과 주가는요. 이거는 뭐 절대 못 속입니다. 여러분 환율과 주가는요. 절대 못 속이는 그런 주가다. 이렇게 봅니다. 자 설명을 할게요. 환율과 주가 보는 방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코스피로 하겠습니다. 기본 차트를 치고 있습니다. 기본 차트를 한 다음에요. 거래량을 없애버립니다. 없애버리고 이동 평균을 없애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왼쪽 클릭해가지고 지표 겹치기를 합니다. 지표 겹치기 후에 요 밑에 보면 환율이 있습니다. 환율. 원달러 환율이 있어요. 원달러 환율. 원달러 환율 해가지고 이제 왼쪽에서 클릭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자 한번 색깔을 바꿀게요. 색깔을 바꾸면 이제 원화와 원화와 주가의 상관관계가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나라는 여러분 이게 절대 못 속입니다. 뭐냐면 원화가 원화가 약세일 때 원화가 약세일 때 주가가 약세고 원화가 강세일 때 주가가 강세일 때 주가가 굉장히 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원화의 강세 원화의 강세 요걸 좀 분 보셔야 되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부분을 그런 한번 보셔야 된다 이렇게 보시고요. 원화와 주가의 상관관계를 객관적으로 보셔야 되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원화와 주가의 상관관계 이거는 여러분들 절대 속일 수 없습니다. 과거 사례에 보면 이거는 우리나라 증세가 생긴 원화의 약세와 원화의 강세 원화의 약세와 원화의 강세 요 부분은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원화가 지금 여러분 이쪽이 원화입니다. 이쪽이 원화거든요. 이쪽이 원화 이쪽에 보면 원화 쪽이죠. 원화입니다. 그래서 보통 원화가 1,100원 원화 1,100원에서 주가가 항시 고점이었습니다. 원화 1,100원이 고점이고요. 그다음에 원화가 1,250원 되면 주가가 저점이었다. 이렇게 봅니다. 그게 왜냐하면 출출 드라이브 정책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원화 고런 부분을 한번 봐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제가 앞에 제안의 이야기를 들었죠. 주가가 버블 나쁜 게 아니다. 그 대신 버블이라는 거는 알아야 된다. 제가 이제 우리가 항시 아는 기본적 데이터를 갖고 이야기하는지 그걸로 여러분 비판하시면 아십니다. 그거는 개별적인 선정이다. 기본적인 거는 분명히 해야 됩니다. 애플은 아니요. 퍼 굉장히 저퍼입니다. 여러분 테슬라는 곧보고요. 애플은 저퍼다. 이렇게 볼 거예요. 원화의 강세. 이거 이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원화와 주가의 상관관계 이거는 절대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우리나라 증권이 생긴 이래 원화와 주가의 상관관계는 절대 틀리지 않았다. 이걸 말씀 첫 번째고요. 두 번째가 신용입니다. 이 상태에서 지표 겹치기 합니다. 지표 겹치기 해가지고 신용을 합니다. 신용 신용총액이 주가의 이제 굉장히 신용장고입니다. 신용장고. 왼쪽 왼쪽 신용장고인데 신용장고 이거는 보는 방법이 좀 특이합니다. 특이한데요. 주가와 신용이 이제 똑같이 움직입니다. 주가와 신용이 여기 이제 지금 이게 많이 이제 그 안 한대. 이게 꼭지가 언제 꼭지냐면요. 언제 꼭지냐면 주가는 떨어지는데 주가는 떨어지는데 주가는 떨어지는데 신용이 늘어날 때가 있습니다. 꼭지에. 이런 경우죠. 이런 경우. 아직까지 상태모양은 안 나오는데요. 주가가 주가가 떨어져요. 주가가. 아시겠죠. 그러니까 주가가 주가가 이걸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떨어지는데 반대로 주가가 스톱했는데 신용이 더 떨어지는 거예요. 이 말이 뭐냐면요. 신용이 항상 사람들이 이틀 전에 나옵니다. 이틀 후에 나옵니다. 그래서 주가가 떨어지는데 주가 주가가 떨어지는데 신용이 올라갈 때 신용이 올라갈 때 이게 이제 단기 고점입니다. 반대로 주가는 올라가는데 신용이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이때가 단기 저점입니다. 그래서 보통 때는 주가와 신용이 같이 움직입니다. 같이 움직이다가 주가는 가만히 있거나 떨어지는데 신용이 늘어나는데 이때 여러분들 굉장히 고점입니다. 이거는 한 번도 표현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단순하게 보는 거는 신용이 고점일 때 주가가 항상 무겁다. 그거는 여러분 아실 겁니다. 그리고 아시겠죠. 그런 부분을 여러분 계속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내용 없어도 괜찮고요. 내용 없으면 나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가와 신용 관계 여러분 꼭 여부를 한번 보셔야 되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가와 신용 환율 이거는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습니다. 변한 적이 없으니까 여러분 꼭 한번 여러분 관심 있게 두시는 게 좋다. 이렇게 봅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 왜 그럴 수밖에 없냐면 우리나라가 수출 드라이브 수출 의존도가 OECD 중에 지금 싱가포르 다음으로 2등이죠. 그리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뭡니까 신용이 많다는 것은 어떻게 주가 시장 자체가 굉장히 무겁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신용하고 환율 이 부분은 관심 있게 꼭 보는 게 좋다. 이렇게 제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원래 여러분 한 해 다사다단했죠. 원래 굉장히 다사다단했습니다. 원래 다사다단했는데요. 원래가 여러분 지옥에서 천국이었습니다. 무려 1400포인트 움직인 장세입니다. 이런 장세가 여러분 잘 안 나옵니다. 이런 장세가 진짜 잘 안 나오는 장세에서 종합주가 지수가 더블 나는 장세다. 이렇게 봅니다. 참 대단한 장세였다. 이렇게 보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꿈을 너무 많이 먹고 컸다. 이게 이제 미국하고 똑같은 그런 부분입니다. 어쨌든간 꿈이 꿈이란 건 뭡니까 여러분 눈을 뜨면 항상 제자리로 돌아온다. 그걸 여러분께서 좀 명심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 볼륨저 밴드 지난주에 여러분하고 볼륨저 밴드를 이용한 고점을 했습니다. 볼륨저 밴드를 위한 고점 지표 추가 볼륨저 밴드를 갖고 볼륨저 밴드 두 개를 해가지고 볼륨저 밴드를 두 개를 겹쳐서 한 개는 십볼륨저 밴드로 해라. 이렇게 제가 여러분께 이야기했죠. 그래서 볼륨저 밴드가 밖에 나가면 어떻게요? 십볼륨저 밴드가 밖에 나갔을 시에는 어떻게요? 단기 고점이다. 이렇게 제가 여러분이 했습니다. 근데 이제 볼륨저 밴드가 여러분 아시다시피 한 80% 정도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볼륨저 밴드 이렇게 이런 부분이죠. 가는 볼륨저 밴드 이렇게 이런 부분이 단기 고점이다. 이렇게 반대로 이런 부분이 저점이다. 이렇게 제가 여기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볼륨저 밴드를 이용한 볼륨저 볼륨저가 60볼륨저 이게 종목도 잘 맞습니다. 종목도 잘 맞으니까 여러분 60볼륨저와 20볼륨저와 10볼륨저를 굉장히 한번 해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다른 겁니다. 오늘 저는 요거보다 더 선명한 겁니다. 우리가 이제 여러분 볼륨저 밴드 전에 주식이 먼저 나온 차트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중에 피보시란 차트가 있습니다. 피보시란 차트가 있어서 추세 지표 중에 추세 지표 중에 피보시란 지표가 있습니다. 피보시란 지표가 이게 뭐냐면 우리가 주식을 매매할 때 이 피보시리에서 주식을 사까 맞까 고민을 이게 뭐냐면 거래가 많이 된 가격대에서 저항과 지지를 말해줍니다. 이 말은 뭡니까? 우리가 거래가 많은 가격대 가는데 이 피보시리 이렇게 보면 각이 있습니다. 이게 보면 항시 피보시리가 뭐가 됩니까? 피보시리 저항과 지지가 됩니다. 저항과 지지가 됩니다. 저항과 지지가 돼요. 그래서 피봇을 굉장히 이걸 많이 이용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주식을 매매해야 될 자리, 매매하지 말아야 될 자리가 이 피봇 가격대에서 매매하는 게 현명하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보통 이 피봇의 중심선이 뭐냐? 피봇의 중심선이 항상 주가가 가고자 하는 차례입니다. 주가가 뜨면 1차 저항, 2차 저항, 1차 지지, 2차 지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피봇이 밖에 나가고 피봇도 이제 그 확률이 거의 이것도 한 90% 정도 나옵니다. 피봇 안에 주가가 많이 놀아요. 개별적 신용 그거 좀 이따가 알려줘요. 다음 시간에 임시필명님 3, 5, 4일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세요. 그래서 이 피봇의 피봇 가격대를 뚫어서 안착할 때 추격을 매수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또 보시면 이 주가가 피봇에서 놀죠. 이 피봇에서 피봇 놓습니다. 그래서 오늘 피봇 1차 지지에서 중심 가격까지 움직입니다. 그래서 이 피봇 모르고 주식을 매매하는 건 좀 슬픈 일입니다. 볼륨저 밴드 모르는 것도 슬픈 일이지만 피봇 모르는 것도 왜 그러냐면 추세에서 추세 저항과 지지가 굉장히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피봇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피봇이 만약에 이제 오늘 안 놀면 이 피봇을 밖에 거를 지어도 됩니다. 이렇게 쓰리 피봇을 보셔도 돼요. 쓰리 피봇을 보시면 저항과 지지가 상세가 보다. 만약에 여기서 이제 하방 이탈했다. 하방 이탈했다면 2차 지지를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 피봇은 참 굉장히 좋은 지표입니다. 좋은 지표고 이 지표는 뭡니까? 먼저 나옵니다. 아침에. 선행이에요. 이 선행 지표입니다. 여러분. 이거 선행 지표고 굉장히 좋습니다. 종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설정을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하는 거 보면요. 설정 기본 차트. 기본 차트 이렇게 합니다. 기본 차트. 그 다음에 거래량 삭제. 그 다음에 이동평균 삭제할 때는 왼쪽 클릭에 이동평균 삭제. 이렇게 피봇을 띄우면 됩니다. 피봇을 띄우면 돼요. 피봇 띄워서 이걸 이제 이래 하면 선이 좀 가늡니다. 선이 가늘어요. 선이 가늘기 때문에 선을 조금 굵게 하셔야 됩니다. 선을 이렇게 굵게 하시면 돼요. 선을 굵게 합니다. 선을 굵게 해요. 하루에 주가의 움직임을 사전에 다 알 수 있습니다. 이 주가가 피봇 밖에 나가는 경우는 아주 드물어요. 피봇 밖에 나가는 경우는 17일에 한 달에 하루에 이틀밖에 안 됩니다. 피봇에서 밖에 나가는 거는. 피봇에서 밖에 나가는 거는 오늘 같은 경우에 피봇 여기 보시면 피봇에서 확실히 이걸 공중에 비워버립니다. 비워버리면 더 상세하게 나오죠. 지금 피봇에서 어떻게 됩니까? 1차에서 지지를 받는 걸로 나옵니다. 이게 삼성전자입니다. 그럼 삼성전자죠. 삼성전자 매수를 어떻게 해요? 여기 자리에서 이 자리에서 지금 매수자리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삼성전자. 항시 삼성전자를 우리가 지지자리에 그러면 이게 세게 가는 건 뭡니까? 중심선을 상방 이탈해가 갈 때 세게 갑니다. 피봇 어제 같은 경우에 삼성전자가 고점 피봇에 1차 저항해서 저항을 막고 내려왔습니다. 이 피봇 진짜 좋은 차트예요. 여러분 꼭 아셔야 되는 차트입니다. 삼성 SDI 한번 보겠습니다. 삼성 SDI 오늘 외부 밖에 있죠? 외부 뚫렀습니다. 이런 주식을 볼 때 또 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런 주식 오늘 뚫렸죠? 제가 뭐겠습니까? 주가 상승이 30%에 고점이 일단 30% 이상 팔고 대기. 팔고 대기입니다. 신고가로 했는데 그 대신 이런 거 할 때 있잖아요. 여기 피봇에서 다이어가 올라가는 거는 괜찮은데 안 다이어가 올라가는 거는 무조건 때려버려요. 다 때려버려야 됩니다. 아시겠죠? 피봇 무조건 다이어 옵니다. 무조건 다이어 와요. 그래서 오늘 주가의 고점에 30% 꼬리 달리면 팔고 일부는 갖고 있어라.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자 카카오 보겠습니다. 자 카카오도 마찬가지죠? 오늘 위에서 올라갔죠? 주가 더 올라간다 더 못 간다 더 못 갑니다. 특히 피봇 위로 올라간다. 윗꼬리 무조건 달립니다. 아시겠죠? 피봇 윗꼬리 달리면 주가는 일단 쉬어갑니다. 피봇이 올라와야 돼요. 이게 이제 그 다음날 피봇이 이렇게 돼야 돼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피봇을 볼 때 모든 피봇이 월 항시 월초에 월피봇을 여러분 이 종목에 월피봇을 알아놔야 됩니다. 월피봇. 카카오의 월피봇 어떻게 됐습니까? 월피봇에서 저항을 받았습니다. 38만 9천원. 700원에. 아시겠죠? 그 다음에 주피봇. 월피봇 주피봇. 월피봇 그때 종목이 내가 종목이 있다. 내가 이것도 보세요. 이것도 주피봇. 월피봇과 주피봇이 중복되면 어떻습니까? 월피봇과 주피봇이 중복되면은 그 자리가 강력한 뭐가 됩니까? 저항과 지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종합주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제가 다른 방송이 나올 때마다 안티 때문에 미칠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안티들이 왜 내 방송 때만 옵니까? 듣기 싫으면 안 오면 되지. 안 그래요? 웃겨요. 방금 내 안티분들 4시간대만 들어와요. 그분들은. 자주 오셔도 됩니다. 여러분들이 방어를 철저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안티가 보통 전에 모 방송에 1800명인데 800명이 안티예요. 야 그분들 참 대단했어요. 그런데 안티들이 좋아요. 안티들이 왜? 그분들 때문에 시청률이 1등이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안티들도 회원된 사람 많아요. 그 안티들이 또 의리가 많아가지고 선물 잘 보내줍니다. 안티들 환영합니다. 여러분 덕분에 시청률이 자꾸 올라가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보시면 카카오 같은 게 그러니까 항상 내가 어떤 종목이 있으면 월디 마크 월디 마크 그 다음에 주디 마크 월피봇 그 다음에 주피봇 적어놔야 됩니다. 거기를 항상 체크를 해놓고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우리가 그 먼저 우리가 사실 우리가 항상 주식을 먼저 생각하려 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먼저 생각 먼저 쓰려고 하는 생각이 있어요. 먼저 하는데 그 먼저가 먼저 볼 수 있는 차트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여러분이 제일 많이 보는 게 볼룸저밴드입니다. 두 번째가 피보시고요. 세 번째가 여러분 디마크 차트라는 차트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여러분 아시다시피 볼룸오실레이터라는 차트가 있어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엘랄릴레이터라는 차트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가 일목균형표 구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계속 여러분 우리가 물론 이런 것들이 먼저 보는 게 100% 맞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이걸 암으로써 여러분께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여러분 볼룸저를 볼룸저를 아마 여러분들이 우리가 5대 지표 중에 고전 지표 5대 지표 중에 스토케틱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아시다시피 MACD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볼룸저밴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RSI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CCI 이렇게 다섯 개 바꾸는 분도 몇 분 있는데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볼룸저밴드는 참 좋은 지표입니다. 왜? 우리나라 승률이 거의 80% 가까이 되고요. 볼룸저밴드를 이틀 밖에 나간다 그럼 안에 들어온다는 게 얼마 좋은 겁니까? 제가 볼룸저밴드 고점과 저점이 고점에서 더 갈지 덜 갈지 여러분께 분류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볼룸저밴드를 갖고 볼룸저밴드 고점이 단기간 고점일 수 있고 아닐 수도 있죠. 그 구별하는 법 제가 알려드렸습니다. 그 앞에 유튜브에도 있고 키움증권 방송 재녹화보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볼룸저밴드 첫 번째 제가 볼룸저밴드가 11볼룸저밴드와 20볼룸저밴드를 이야기해드렸습니다. 20볼룸저밴드도 그렇고 31볼룸저밴드 다 들어오고 싶어하는 욕구가 있습니다. 그러면 20볼룸저밖에 11볼룸저밴드가 있으면 안쪽으로 들어오고 싶어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10볼룸저밴드가 20볼룸저밴드 밖에 나가면 단기 상투다. 그러면 10볼룸저밴드가 20볼룸저밴드 안으로 들어오면 꼭지다. 이렇게 말씀드릴 거예요. 그런데 볼룸저밴드 10볼룸저밴드가 단점이 뭡니까? 약간 둔탁해요. 그 대신 10볼룸저밴드 20볼룸저밴드 매매하면 허벅지 초에 팔아서 젓갈수면 팝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미세하면서 정밀하면서 승률이 이 피보가 볼룸저밴드를 쓰면 한 40% 정도 승률이 더 높습니다. 이것보다 승률이 더 높은 것까지 제가 여러분한테 더 나중에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볼룸저밴드 피보다고 여러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너무 많은 분들 우리 또 키움증권 쪽에 거의 한 10만 분들이 접속하고요. 우리 뭐 유튜브는 한 100여 분이지만 우리 키움증권 캐널K로 10만여 분이 지금 접속을 해가지고 너무나 감사한 말씀을 전하고 제가 1월부터 캔들차트 우리가 증권의 3대 조건이 캔들차트 거래량 이동평균입니다. 캔들차트를 여러분 거짓말 같지만 3 내지 5개월에 걸쳐서 우리가 캔들차트만 봐도 볼 수가 있어요. 캔들차트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여러분 첫날 1월달 교수형 첫째 시간 교수형 첫째 시간 교수형 두 번째 윗꼬리 은봉 세 번째 도지형 도지형은 한 3시간 정도 해야 돼요. 이 3개를 갖고 1월달 여러분에게 고점하는 걸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하고요. 그리고 여러와 같은 성원 저 사실 전 방송국에서 너무 상처를 좀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너무 여러분들 많이 해줘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하고요. 요즘 저도 그렇습니다. 주식만 이야기하니까 속 편해요. 주식만 속 편해요. 갑니다. 하여튼 여러분 하시고 MTN이나 와우 해도 화열 같이 교접해도 협전해도 화요일 목요일은 1시 30분에서 2시 30분 무조건 저거 합니다. 무조건 하니까 여러분 많이 꼭 오시기 바랍니다. 노래할까요? 노래하지 말라는데요. 청춘을 돌려다오 이 맘 난 내 청춘 자 잘 보내세요. 찬찬찬 그래 키움증권에서 펀치 살 땐 누구나 선치판매 수수료 영원 천사랑 Mart 오늘은 전 와우 수수룡 떼호 하고 일 수수룡 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